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TV구요. 오늘은 저희가 국가대표팀, 한국대표팀과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대표팀이 새로운 10년 계약이 있나요? 10년 계약이 천억이 넘는 계약을 일단 성사를 시켰는데 그 성사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국내 팬들의 요청은 뭐였냐면 나이키가 그 유니폼 손수를 입는 유니폼을 어센틱으로 등급을 업을 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많아 있었고 그게 마치 나이키가 수용을 해서 어센틱 유니폼이 이번에 시즌에 부터는 베이프 니트가 공급이 되고 베이프 니트가 공급이 된과 동시에 원티어라고 나이키의 어쨌든 한국대표팀이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팀의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저희가 그 우리 후님하고 같이 이제 어센틱 유니폼, 유닛 어센틱 이런 거를 다룰 때 말씀드렸던 게 한국 팀은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진정한 원티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이제 트레이닝웨어들이 베이퍼 니트 제품이 공급이 되질 않고 한국대표팀에는 다 테이크다운 버전이라고 흔히 불리는 소위 판매용으로 나오는 레플리카 같은 제품들이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만 그렇게 드리면 사실 이제 국가대표팀이 사용을 지급을 받는 제품 과거에 선수지급용이라고 해서 지급받는 제품은 과거에는 이제 2002년부터 2014년인가요? 뭐 그 정도까지는 트레이닝웨어도 이제 외국팀 베이퍼 에어로 스위프트 같은 제품들이 14년 아니면 16년까지는 공급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유니폼은 최근에 지난 시탈 20시즌 제품이 이제 그 베이퍼 니트가 아 에어로 스위프트인가요? 베이퍼 니트인가요 그 당시는 그 제품이 아닌 제품이 이제 공급이 됨으로써 아 한국 대표팀 유니폼이 약간 프레저를 받는다 대표팀인데 이렇게 나이키 본사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팬들한테 많이 도왔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뭐 나이키가 일부러 후대접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나이키가 하고 있는 어쨌든 정책상 키 서플라이어로서의 이제 여러가지 어떤 팀과 계약을 할 때 그 팀의 레플리카 판매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키가 후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의 총 크기가 과연 후원을 하는 정도의 금액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현실적 판단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대표팀이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한국 대표팀의 제품을 요번 전까지 요번 전까지는 올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2018년부터는 나이키가 그래도 가끔 가끔 뭐 그 선수 그러니까 대표팀 유니폼이 풀릴 때 트레이닝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걸 나이키도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카프라지 사카라든지 이런 데다가 특정한 시간을 두고 그 매장에서 행사처럼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나이키 강남역에 신도전역에 있는 나이키 강남 매장에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풀거나 이런 식으로 스팟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대표팀 유니폼이 런칭이 되더라도 한국 대표팀인 경우에는 일반 팬들이 구입할 수 있는 N98 자켓이라든지 이런 소수의 제품 몇 가지 말고는 사실은 구입이 불가능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로서도 한국 대표팀에 큰 금액을 후원을 하지만 실제로 나이키가 축구와 판매로서 한국 시장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 것 말고는 축구 용품 자체로서 걷어들이는 수익이 워낙 적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고급 제품을 원가를 들여서 만들어서 공급해야 될 이유가 점점 없어졌을 거에요 그거는 우리나라 대표팀만 아니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틀랜티코 마드리 같은 팀들도 똑같아요 한국 대표팀이랑 그러니까 AS 로마도 마찬가지고 아틀랜티코도 마찬가지고 갈라타사라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팀들이 선수들이 경기에 착용하는 유니폼은 베이퍼니트라는 최고 등급을 공급을 받지만 트레이닝웨어는 그것보다 원티어에 해당되는 팀 예를 들면 PSG라든지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라든지 그런 팀들보다는 못한 제품을 공급받는 거죠 첸시라든지 이런 팀들보다는 그게 이제 사실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제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다르냐 그게 되게 궁금해지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비교를 해드릴 제품은 우선 한 가지로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훈련할 때 많이 입는 것은 트레이닝 탑 반팔과 그 다음에 트레이닝 쇼트 그 다음에 트레이닝 탑 소위 말하는 드릴 탑인데 그 드릴 탑이라고 부르는 긴발 트레이닝 탑하고 트레이닝 팬츠인데 오늘 비교해 드릴 것은 저희가 말하는 베이퍼니트 트레이닝 탑이라는 게 PSG라든지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첼시 1군 선수들이 토트넬도 마찬가지죠 손흥민이 실제로 훈련할 때 입는 옷과 그 다음에 그 팀의 2부 이하 그러니까 선수 1군이 있고 2군 이하 선수들이 있는 옷의 질 그게 예를 들면 아틀레티코나 가라타사라는 로만 1군 선수들이 입어야 되거든요 그 제품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 하는 것을 잠깐 비교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마 되게 짧게 저희가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제품을 비교를 해드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이게 이제 올해 출시된 대한민국 대표팀의 트레이닝 드릴탑입니다 드릴탑 긴팔 훈련을 입는 제품이고요 호가 많이 갈렸던 이 팀 엠블렘 팀 엠블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 스워시 로그가 여기에 실리콘으로 또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자수가 아니고 실리콘으로 처리가 되어있는 점이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에요 여기 있는 팀 엠블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뒷면을 볼까요 제품의 뒷면을 보면 뭐 드릴탑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어로도 제품이 들어가 있어서 글로벌 런칭이 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볼 수 있도록 국가대표 코리아 코리아 내셔널 팀이라고 되어 있고 저스트 두잇 영어 그 다음 한글로 저스트 두잇 이게 이제 요번 나이키의 한국 대표팀 킷이 2018 라이지리아 킷처럼 나이키 글로벌 프로젝트 이제 하나 일환으로 요번에는 한국 대표팀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요런 다양한 한글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그런 제품군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소매에 보면 이제 코리아와 대한민국 이라는 글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와 한글로 여기에도 이렇게 하면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반대편이 잘 볼 수도 있겠죠 아 카메라선 잘 안 나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글씨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문제는 제품의 소재인데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드라이핏인데 과거에 나이키 제품들의 전면이 하단에 들어가던 드라이핏 글자 로그가 하단에 빠져 있고 여기 하단에 없으면 되게 이제 소매 쪽으로 그런 부분이 들어갔었었는데 요 제품은 소매 쪽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 이 제품의 소재가 뭐냐 어떻게 보느냐 그 목 뒤에 나이키 보통 티셔츠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보면 요 나이키 로그에 있는 목에 있는 넥 라이벨 쪽으로 요렇게 드라이핏 로그가 들어가서 이 제품은 드라이핏이다 예 그게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 제품 자체로 보면 이제 바디 패널이 폴리스텔이에요 폴리스텔이고 폴리스텔이지만 아 여기 엘라스틴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아 스판덱스가 9%군요 그러니까 바디가 91% 폴리스텔이고 요거까지는 안 보이네요 아 읽어드리면 아 바디 패널 그러니까 전체 이 앞쪽 면이 이제 91% 폴리스텔 그 다음에 스판덱스가 9% 섞여 있기 때문에 제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신축성을 났습니다 탄력성을 그러니까 엘라스틴 소재가 스판덱스라는게 엘라스틴이죠 탄력성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입고 운동을 할 때 신체 움직임에 따라서 몸에 옷을 밀착을 시키고 대신에 밀착을 시키되 옷이 몸의 움직임을 반영하지 않으면 퍼포먼스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옷이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움직임의 저항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엘라스틴 같은게 들어와서 몸을 밀착시키되 퍼포먼스에서 움직임에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옷이 받아줄 수 있는 형태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인체공학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인체공학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인체공학 디자인에 많은 소재를 사용하는데 스판덱스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극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게 2000년 카파 이탈리아 유니폼에 엘라스틴의 해당되는 라이크라 소재가 들어가고 거기에 2002년 제품에는 메릴 소재 뒤폰에서 나오는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 소재가 들어간게 이제 대표적인데 8%의 폴레스텔 그 다음에 슬리브 쪽은 95% 만져보시면 슬리브 쪽에 95%의 폴레스텔이고 스판덱스가 5%이기 때문에 여기 소매에 있는 탄력성과 그 다음에 바디패널 쪽에 있는 옷의 탄력성이 조금 다릅니다 밑상 차이가 실제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뒷면을 보여서 보여드리겠지만 소재가 약간 달라요 가공상태가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뭐 익스클루시브 오브 데크레이션이라는 거는 제품의 뒷면을 보시면 어깨 쪽으로 해서 양쪽에 앞면 크게 못 느끼시겠지만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어깨 절개선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구조죠 예 보시면 소매에 전통적인 슬리브리스가 시작되는 라인의 시작점이 다르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이제 특별한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겨울에 운동할 때 손 실행글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썸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핑거홀이라고 부르는 홀이 들어가 있어서 손가락을 끼거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엄지손가락을 끼고 하면 손가락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한국 대표팀의 선수들이 아마 이 제품도 똑같이 입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품이고 팔과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이 바디 패널은 그냥 일반 폴리스텔이에요 일반 폴리스텔 스판덱스를 섞긴 했지만 근데 소매 쪽은 소매에 사용된 것은 직조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니트 방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축구에서 사용하는 니트 천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얇게 이 가공의 정도가 표면에 나이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트레이닝 보기에는 오랫동안 사용하는데요 화면은 잘 안 나오는데요 이 가공이 니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스처럼 이렇게 실을 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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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놨어요 표면 안쪽은 이거는 당연히 이 섬유에 예를 들면 플리스처럼 일정한 보풀을 만드는 것은 그 보풀 안쪽으로 몸에서 발생한 체온을 가두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니트 타입이 과거에 나이키에서 보편적인 트레이닝 웨어에 사용됐죠 그러니까 방식의 팬츠도 그렇고 상의 탑에도 대부분 이와 같은 트레이닝 니트 타입으로 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선수들이 사용을 하는 제품은 어떠냐 이게 바르셀로나 팀의 2019-20 시즌 1군 선수들이 지급받는 트레이닝 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품은 베이퍼 니트 탑이고 이 제품이 이 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현재 첼시 토트넴 PSG 그런 팀들만 현재 공급을 받는 제품이 물론 미국 대표 팀도 아마 해당이 될 거에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우선 앞을 보시면 여기에 줄이 쭉쭉쭉쭉 가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소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도 팔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무늬 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합치법이다 이런 형태는 동일하다고 하지만 일단 거기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나이키에 별도의 태그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 나이키 베이퍼 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씨 보이시죠 하얀색으로 그 다음에 섬유 혼용률을 잠깐 보면 이 제품인 경우에는 92%의 폴리에스텔 8%의 스펜작스입니다 그러니까 바디 패널 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폴리에스텔이 소재가 사용이 되긴 하지만 사용이 되긴 하지만 이 제품인 경우에는 9%죠 91%의 스판덱스인데 스판덱스는 약간 적게 사용이 됐어요 이 제품이 그러면 제품의 실제 차이는 어떠냐 이게 완전히 다른데요 물론 겨울에 트레이닝 탑 같은 거는 기온이 낮은 때 반팔 위에 입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반팔을 입는 환경보다는 기온이 더 낮은 상태에서 입어야 되는 옷인데 그럴 경우에는 보온력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온도에서 워밍업이 되고 나서 충분히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결국 열을 빨리 배출해내고 그다음에 땀을 빨리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블랙으로 되어 있는 한국 대표팀과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선수들이 1군이 지급받는 제품은 아까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보여드리는 여기 앞쪽에 있는 질문이 어떤 거냐면 이게 사실상 메쉬나 똑같습니다 비치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이시면 완전히 다 비치는 길로 보이시죠 이게 앞면과 그 다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건 앞면이고요 지금 뒷면에 보시면 전부 다 이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 부분 소매 부분도 이렇게 비추면 소매 무늬가 실제로는 그게 무늬가 아니라 니트로 직접 되어 있는 베이퍼 니트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니트로 직접 직접 되어 있어서 여기가 전체가 다 높은 통기성을 달아가는 메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패널 앞쪽은 좀 덜하지만 이 무늬가 시작되는 바람 부분 이 윗부분하고 그 밑에 장 사이에 보면 엄청난 벤틀레이션 차이가 있죠 이거는 바디맵핑이라고 해서 인체에 운동을 시키고 나서 열이 많이 발생하고 땀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쭉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그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땀과 열이 효율적으로 빠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건 아디다스의 저희가 어센틱 유니폼을 설명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쪽 패널에서부터 이렇게 전체가 다 메쉬에요 옆구리를 보여드리면 옆구리 부분도 완전히 메쉬로 다 비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의 기능으로 차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한국대표팀이 지금 지급받는 이 전혀 비치지 않는 이 제품과 비교를 하면 이 제품과 비교하면 이 제품과 비교하면 벤틀레이션 같은 효과 에서는 사실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제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고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 한국대표팀이 지금 지급받고 있는 물론 팬츠도 나중에 올 시즌에 비교를 해드리면 좋은데요 팬츠도 똑같은 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라든지 PSG에서 나오는 베이프 제품들은 그래서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이 팬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탑도 팬츠도 지금 여기 보였던 이런 베이퍼 니트에 해당 팔에 해당되는 이 무늬들 이 패턴 무늬가 그 팬츠의 옆구리 쪽으로 쭉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팬츠도 완전히 질이 다른데 한국대표팀과는 팬츠도 이 상의와 똑같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베이퍼 니트 제품은 이 기존에 나와있는 제품과는 기본적으로 멀뚱이 기능적 차이가 있다 그거는 분명해요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국내 출시 가격도 이게 한 9만 8만 5천원인가요 지금 출시가 되어있는데 비해서 이 제품들은 국내 출시가 2배 가격이 조금 넘죠 18만 5천원 뭐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되나요 13만 5천원인가 최근에 나온거는 뭐 하여튼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오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확실히 이 제품들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대표팀이 사용되고 올해 어떻게 20일에 제품들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도 이거는 완전한 실리콘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우븐 배지 타입이긴 하지만 소재 과거에 이 앞 시즌간만 하더라도 여기가 똑같이 실리콘이었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우븐 타입에 타입으로 본딩 처리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 자수 자수 대개 우븐 이라고 하는 자수를 연상하는데 자수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반대편에서 보시면 그 스티팅 자국이 없는 스티팅 자국이 부착된 부분은 스티팅 자국이 전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엠블렘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본딩 처리가 다 되어 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목 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목 뒤도 완전하게 벤틀레이션이 뛰어나게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다 사실상 메쉬 구조 그러니까 니트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 요렇게 메쉬로 듬성듬성하게 한겹으로 쭉 패턴을 만들어서 제작할 수 있는 단점 이거는 그냥 원단에 그러니까 원단을 그냥 재단을 해서 붙이는 거고 이거는 니트를 통해서 만들어서 계속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 만드는 방식상에서도 차이 나는 거고 이런들 때문에 이 두 가지 제품은 완전히 다른 제품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유니폼을 베이퍼니트를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원티어 지위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이키의 자체적으로 올 시즌 원티어의 조건이라든지 원티어에 해당되는 팀들의 제품 공급 조건이 어떻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국 대표팀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처럼 PSG 이런 팀들처럼 트레이닝웨어에서 유니폼한 베이퍼니트를 공급을 받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쇼트랑 아마 양말도 이 팀에 해당되는 제품에 베이퍼를 공급받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웨어는 확실히 원티어에 해당하는 정도의 제품을 공급을 받지 못한다 그 정도까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원티어에 대한 한국 대표팀이 원티어에 대한 궁금증 실제로 원티어에 해당되는 제품과 그 이하 팀들이 공급받는 선수들이 훈련할 때 지급받은 제품의 질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나이튜어이 차이가 많이 나완네요 다른 브랜드 예를 들면 푸마라든지 그 다음에 아디나스는 지금 이런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아디나스, 레알마드리드, 트레이닝, 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수들이 있는 옷이나 일반 판매되는 옷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옛날부터 아디나스가 그걸 되게 잘했는데 물론 1990년대 초반, 중반, 2000년 초까지도 아디나스도 소위 코드7에 해당되는 플레이용 제품, 코드 P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코드 P라는 것은 뭐냐면 제품명이 들어가고 뒤쪽에 끝에 리버풀 홈이면 리버풀 홈 HSS 반팔 저지에 그 다음 옆에 P라고 다른 기어가 하나 들어가요. 그게 이제 과거의 P코드 제품이라고 플레이용 제품을 말하는 건데 그 플레이용 제품의 일부는 예를 들면 리버풀 같은 경우도 레인 자켓이라는 일부 제품에 P코드가 들어가긴 했었어요 그게 잘 판매는 되진 않고 대신에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아디나스가 공급하는 모든 제품이 사실상 P코드 제품은 없어졌고요 지금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일반 팬들이 매장에서 일반 아디나스 매장에서 구입해서 입을 수 있는 것들이 동일해졌기 때문에 선수들 유니폼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어졌고 대신에 아디나스 같은 경우는 레알마드리드다 그러면 레알마드리드 어센틱 유니폼들이 일반 판매가 대부분 다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선수들이 입고 있는 거의 모든 걸 우리가 똑같이 다 입고 운동을 해볼 수 있다 축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축가도 선수들의 커스터마이징이 됐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고 등급 선수들만 그런 거고 나머지 일반 프로 선수들은 저희들과 똑같이 매장 가서 사서 신거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사서 신으니까 지금 뭐 대표팀 선수들이 입력하면 굉장히 특별하고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다 축구하든 싱가드든 축구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은 최고 등급에 해당 최고 탑클래스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사용하는 제품들과 똑같은 제품을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 향유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대표팀의 드릴탑 드릴탑과 그 다음에 정말 나이키 원티어에 해당되는 프로 선수들의 1군 선수들 예를 들면 잉글랜드 대표 선수들을 드리는 걸 지급받습니다 잉글랜드나 국가대표라도 한국과는 다르게 잉글랜드 그 다음에 프랑스 대표 선수들은 이 제품을 지급을 받아요 대신에 네덜란드는 드릴탑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 공급을 받는 걸 봤었어요 근데 최근에 네덜란드 지위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대신 트레이닝웨어의 레인지가 네덜란드 대표팀이 그렇게 넓진 않았었어요 프랑스라든지 잉글랜드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네덜란드는 원티어에 해당되는 트레이닝웨어를 공급을 일부 받긴 했지만 트레이닝 킷의 레인지가 범위가 되게 좁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가 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지금은 구하기가 쉽지 않고 크루아티아 대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지만 크루아티아 기본적으로 크루아티아의 제품이 출시가 되더라도 판매될 수 있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유니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베이퍼 제품들이 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닝웨어로 내려오게 되면 그렇게 좋은 베이퍼 니트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다 공급받는 건 아니다 프랑스 대표팀이라고 하더라도 프랑스 AMH 대표팀은 이 제품을 공급받지만 그 이하 팀, 23세 이하 팀부터는 전부 다 한국 대표팀이 입고 있는 이런 제품들 테이크다운이라고 하는데 보통 질을 약간 떨어뜨린 제품으로 다 입고 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국 대표팀이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닝 킷이 원티어에 해당되는 베이퍼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